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강추비가 찾아오면서 아침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거창군 북상면의 경우 영하 11도 안팎에서 시작했습니다. 또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는데요. 목요일부터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설 연휴까지 큰 추비는 없겠고요.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성묘나 나들이 즐기기에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동부지역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와 비교하면 3, 4도가량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의령 영하 8도, 창원은 영하 6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김해 7도, 밀양은 6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또 대기가 무척 건조해지면서 불이 나기 쉽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서부지역도 영하 7도선의 강추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주와 합천 영하 8도로 시작해 산청 4도, 하동은 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미터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